흐흐 흐음 응 응 흐흐 흐흐 흑cil Philosophy 으흐 흑cil 흑씨 이거 잘 먹기 좋은거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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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 일요일 업로드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것은 아카데드? 예, 파슬메는게 멘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